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상파 첫 데뷔라고요? 맞아요 그러면은 TV에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? 네 아 엄마 아빠 보고 있어? 데뷔가 4년 차라고? 맞아요 4년 그럼 4년 동안 뭐 했어요? 4년 동안 앨범을 주로 냈고요 중간중간 이제 소사하게 공연도 하고 공연 네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공연 분위기는 좀 어때요? 공연 분위기는 일단 제가 좀 아이 성향이거든요 MBTI 아이 그래서 제 팬분들도 거의 그냥 대답을 안 하세요 공연을 해도 뭘 물어봐도? 네 아 팬들 좀 비슷하구나 네 저랑 비슷해요 저도 이해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면 허혜경씨 공연하다가 막 소리질러 이런 것도 해요? 너무 대답을 안 하시면은 좀 여러분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곱게 네네 여러분 소리질러 이렇게 이렇게는 안 해봐요? 그렇게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소리질러 이렇게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세게 나가주면 또 서로 또 주고받는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제 말 듣지 마세요 네 ㅎㅎㅎㅎ them